한국 야구 새로운 100년의 시작 고척 스카이돔 서울 고척 스카이돔은 2015년 11월 4일 개장한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자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체육 문화시설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한국 야구의 메카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고척 스카이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내 최고 스포츠 중 하나로서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세계가 인정하는 야구 강국으로서 국내 첫 돔구장의 건설은 대한민국 야구계의 오랜 수건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의 요구와 논의를 거치며 지난 2009년 2월 5일 첫 삽을 뜬 고척 스카이돔 6년 7개월 만에 완공된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인의 염원을 담은 꿈의 돔구장으로 2015년 11월 4일 그 화려한 개장을 알렸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은 물론 100년이 넘는 한국 야구 역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연면적 83,578제곱미터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로 최대 2만 5천여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고척 스카이돔은 2015년 11월 9일 첫 공식 국내 대회인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보이그룹 엑소의 콘서트까지 성황에 개최하며 365일 다양한 문화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이뤄지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뻗어나가는 야구공과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은빛 물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척 스카이돔의 외관은 그 빛나는 자태만큼이나 세계 최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을 차단하고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투명 창음막이 세계 최초로 설치된 지붕은 낮에는 따로 조명을 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밝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지은였고 완벽한 소음 차단을 위해 삼중막 테프론 천장과 좌우측 창호에는 소음 차단 유리 및 소음 급수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높이 67m에 이르는 쾌적한 천장이 조성됨에 따라 비바람과 폭설에도 마음 편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실내 불펜 연습장이 설치돼 있고 다이아몬드 그라운드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그라운드 키퍼의 자문을 받아 4계절 푸른 돔구장 전용의 인조 잔디와 메이저리그 전용 흙을 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구장보다 2배 두터운 외압 펜스 보호대로 펜스 두께를 강화하는 등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돔구장을 구현해냈습니다 그 물망은 기존보다 얇지만 튼튼한 고강도 섬유망을 사용해 안전 확보는 물론 보다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내야 조명 역시 중계에 가장 적합한 밝기 조건을 갖춰 돔야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집에서 시청할 때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한층 더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총 16,847석으로 구성된 관중석은 각각의 좌석을 차별화하여 야구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석과 불과 14m 거리에 마련된 다이아몬드석은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편안하고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3층에서 경기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박스는 관중석과 분리돼 안락한 경기 관람과 함께 프리미엄 무료 식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중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키드존과 수유실을 설치해 가족 친화적인 돔구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광장과 야구 테마 거리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한 고척 스카이돔은 비단 야구장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축구장과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입점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동안 공연을 할 수 있는 최대 음향시설을 마련해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엑소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5 KBS 바이오대 축제와 각종 공연과 행사가 상식 해체되며 K-POP을 선도하는 곳이자 한류 관광객이 모이는 공연 문화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초의 돔 경기장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빛을 발하는 고척 스카이돔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100년 역사의 한 획은 물론 세계 야구 역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체육 문화 시설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